이런 핏으로 나오는 브랜드는 굉장히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광고가 아니라 제가 직접 구입한 바지들이에요. 사실 엄청나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살 멘토,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드디어 돌아온 이달의 베스트 아이템, 이달의 컨텐츠입니다.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아이템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은 아이템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을이 시작되는 시기도 하고요. 가을 옷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만큼 이달의 컨텐츠도 굉장히 꿀템만 모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만족도가 높았던 아이템이기 때문이죠. 보여드린 아이템도 있을 수 있지만 보여드리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아이템을 준비해봤어요. 이 아이템 하나하나씩 왜 빠졌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봅쇼! 기본적인 터틀넷 같지만 이 아이템을 제가 이달 배로 선정한 이유는 원단감 그리고 핏감이 있어요. 원단을 보면 일반적인 면이나 니트가 아니라 면과 모달이 혼방되어 있습니다. 모달이라고 한다면 발열레이나 아니면 속옷에 많이 사용하는 소재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죠. 다음은 약간 핏감에 있어서 좀 만족도가 높았어요. 이런 터틀넷을 입게 된다면 어깨가 좁아 보여서 얼굴이 커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 어깨 부분이 오버핏으로 제작이 돼 있어서 몸에 착 달라붙지가 않아요. 여유롭게 떨어지는 실루엣 때문에 어깨가 넓어 보이면서 얼굴이 좀 작아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도메스틱에서 이런 핏으로 나오는 브랜드는 굉장히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만족도가 높았고요. 다음은 넥 높이예요. 일반적인 터틀넥을 매치하면 모크넥 느낌이거나 아니면 길어서 접어서 활용하거나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 아이템은 소재감이 부들부들 거리기 때문에 물론 접어서 활용할 수 있지만 이런 살짝 울게도 연출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터틀넥 하나만 있으면 가을 코디 아니면 겨울 코디에도 좀 섹시하면서 우아하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달배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매장 털기를 끝나고 구입을 했던 아이템인데요.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좀 많이 보여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트렌치코트입니다. 왜 많고 많은 트렌치코트 중에 이 트렌치코트를 좀 이달배로 선정을 했냐면 여러 디테일 부분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일단 첫 번째는 핏감. 클래식한 트렌치코트 핏을 보면 굉장히 슬림하거나 약간 어정쩡한 너무 뻣뻣한 핏이 많아요. 하지만 이 품은 원단감도 적당히 힘이 있으면서 입었을 때 오버핏 실루엣이라 체형도 잘 보완을 해주면서 약간 시크하게 연출하기 좋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만족도가 높았고요. 두 번째는 컬러감이에요. 컬러감. 일반적인 트렌치코트 컬러라고 한다면 베이지, 화이트, 아니면 일반적인 카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이 제품은 자세히 보시면 카키와 브라운이 오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면 카키인데 또 어느 쪽으로 보면 살짝 브라운 같기도 하고 또 어느 쪽으로 보면 살짝 광택감이 도는 그런 느낌의 원단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비싼 옷이 아니지만 굉장히 비싸 보이는 그런 매력이 있었습니다. 10만 원 초반대, 초중반대에 구입을 한 것 같은데 굉장히 가성비 좋게 이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트렌치코트를 약간 클래식하게 아니라 좀 트렌디하게 입으려면 기장감도 어느 정도 길게 나와야 되고요. 스톰쉴드가 약간 길게 떨어져서 디테일이 좀 잘 보여야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만족도가 높았던 게 일반적인 스톰쉴드는 뭐 심플하게 이 정도만 있거나 아니면 뭔가 디테일 살짝 있거나 그 정도인데 스톰쉴드가 좀 길게 내려와서 이 부분이 디자인 포인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끈이에요. 일반적인 트렌치코트가 항상 아쉬웠던 게 끈이 짧다 보면 이렇게 시크하게 묶더라도 그 느낌이 잘 안 살거든요. 끈도 길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렇게 시크하게 묶더라도 이런 끈이 디테일이 되기 때문에 심심하지 않게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아까 연출했던 이런 터틀넥과 아우터 느낌을 연출해도 되고요. 좀 더 날씨가 추워진다면 이너를 좀 두껍게 레이어드해서도 코디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컬러, 디테일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제가 이달의 베스트 아이템으로 뽑아봤어요. 자꾸 인사일러서 나오긴 하는데 광고가 아니라 제가 직접 구입한 바지들이에요. 일단 이 아이템이 만족스러웠던 이유는 첫 번째 핏감이었습니다. 제가 만족스러워서 브라운과 블랙 두 가지 컬러를 구입을 했거든요. 네, 와이드하면서 스트레이트 핏으로 나왔습니다. 엄청 넓은 그런 와이드 느낌이 아니라 입었을 때 허벅지는 살짝 여유로운데 밑단으로 갈수록 살짝 좁아지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루엣이 굉장히 시크하고 트렌드해서 제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만족도가 높은 게 이 벨트 부분이에요. 네, 재원단으로 벨트가 되어 있는데 이게 끈이 많이 조일 수가 있어요. 한계가 있지 않고 끝까지 조일 수 있기 때문에 허리가 얇은 체형도 입었을 때 안정적인 핏감으로 연출할 수가 있어요. 이런 바지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네, 인실루엣 바지는 제가 굉장히 많이 입어봤는데 굉장히 제 핏에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 있는 것처럼 이런 첼시 부츠에도 잘 어울리고요. 이쪽에 핀턱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살짝 들어간 게 아니라 굉장히 핀턱이 크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디자인적인 메리트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가격대가 많이 비싼 것도 아니라서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블랙보단 이 브라운이 좀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 브라운이 마음에 드냐면 블랙 컬러의 와이드 팬츠는 굉장히 많은 브랜드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브라운 컬러는 찾기도 쉽지 않고 이런 약간 트렌디하게 연출하기 좋아요. 네,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아이보리 아우터나 아이보리 이너랑도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브라운 톤온톤 느낌으로도 연출할 수 있어서 컬러감이 있어서도 만족도가 좀 높았습니다. 네, 이번 달 와이드 슬랙스 중에서는 가장 베스트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 이 아이템을 제가 이달배로 선정한 이유는 기본 같지만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달배로 선정을 해봤어요. 일반적인 옥스퍼드 셔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일반적인 면 셔츠인데 가격 대비 원단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 제가 옥스퍼드 셔츠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톰브라운도 갖고 있고 폴로랄 폴로랄 그리고 기본적인 도메스틱 옥스퍼드 셔츠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못지않은 핏감과 두께감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옥스퍼드 셔츠가 여러분들 고를 때 주의해야 될 게 너무 얇은 면 셔츠는 이 면 느낌을 잘 살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두꺼워야 좋은 옥스퍼드 셔츠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의 두께감도 있으면서 핏감도 적당하게 잡아줍니다. 단벌로 입고 나쁘지 않지만 니트 레이어드 했을 때 딱 적합한 그런 핏감과 원단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싼 아이템을 구입해서 레이어드 하기에는 뭔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가성비 좋게 레이어드용으로 활용을 한다면 만능 아이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달배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핏감도 약간 레귤러 핏감이에요. 단벌로 입을 때는 너입을 하시고 살짝 롤업을 해서 입어주시면 돼요. 디테일은 크게 없고요. 마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청나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이 단추 부분에 실법도 나오기도 하고 마감이 안 좋다라기보단 마지막 마무리 처리를 대충 한 느낌? 그 정도 느낌이라 그것만 정돈을 하게 된다면 어디 남을 할 데 없이 가성비 좋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에스페이 옥스퍼드 셔츠도 많이 구입을 해봤고 유땡땡 브랜드에서도 구입을 해봤는데 거기보단 여기 옥스퍼드 셔츠가 굉장히 가성비 좋고 원단도 좋다고 생각해요. 컴포트인데 왜 이게 이달의 베스트 아이템이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좀 만능 아이템이라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반적인 컴버스는 캐주얼 룩엔 잘 어울리지만 뭔가 유니크한 포인트 주기에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지만 이 아이템은 캐주얼한 룩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 원단감 때문에 성바지에 매치를 하게 된다면 포인트, 스트릿 룩으로 연출할 수 있고요. 와이드한 팬츠에 매치했을 때도 에나멜, 가죽 느낌도 같이 나기 때문에 룩이 심심해 보이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가 좀 높았고요. 컴버스나 스니커즈를 좀 시크하게 연출할 때는 볼드한 느낌보단 이런 슬림한 느낌이 이쁘게 작용할 때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캐주얼한 룩에 너무 볼드한 운동화를 매치하게 된다면 섹시한 그 무드가 안 나거든요. 하지만 이 제품은 슬림한 쉐입에 그리고 이런 원단감 때문에 포인트로도 적용할 수 있고 다양한 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이쪽 부분에 발볼이 많이 좁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큰 사이즈를 구입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구입을 할 때는 한 사이즈나 두 사이즈 정도 업을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굽 높이가 사실 좀 낮아요. 컴버스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굽 높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굽 높이가 좀 많이 낮기 때문에 저는 깔창을 넣어서 신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청바지가 아니에요. 이 아이템을 제가 왜 베스트 아이템으로 선정을 해봤냐면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지퍼가 있거든요. 지퍼를 잠갔을 때는 스키니 핏으로 연출할 수 있고요. 지퍼를 열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으로 부츠컷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을에 시크하게 입는 걸 좋아하거든요. 올블랙으로 입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올블랙 룩은 디테일이 있는 게 좀 더 예쁘게 보여요. 자세히 보시면 이 무릎 부분에 절개 라인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기본 심플하게만 코디하더라도 시크하게 코디할 수도 있고요. 뭔가 남성스럽게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서 이달배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허벅지 부분이 많이 슬림하기 때문에 마른 체형 그리고 보통 체형이신 분들이 구입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청바지가 준비가 돼 있고 락시크 느낌으로 포인트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만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이달에 10월에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이달배 컨텐츠를 진행해보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아이템들이 저랑 스쳐갔어요. 네, 그중에서도 가장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달배는 이제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11월 달도 시작을 했으니까요. 네, 굉장히 아이템들을 제가 직접 구입도 해보고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고 가장 만족도가 높은 11월 이달배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